크롬캐스트 연결방법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Uplus TV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크롬캐스트 연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크롬캐스트 포장상자에 동봉된 스티커를 시리얼 넘버를 가리지 않게 크롬캐스트 본체 전면에 붙여주세요. TV 리모컨의 외부 입력 버튼을 눌러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HDMI를 선택해주세요. 크롬캐스트 보이스 리모컨 하단에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화면과 같은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길게 누른 후 손을 떼주세요. 화면에 구글 홈 앱에서 설정하세요란 안내가 뜨면 리모컨 방향키로 대신 TV에서 설정을 선택해주세요. 크롬캐스트를 연결할 Uplus Wi-Fi를 선택해주세요. 원활한 시청을 위해 와이파이 이름 끝에 5G가 표시된 Uplus Wi-Fi를 선택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체크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단,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꼭 구분해서 입력해주세요. 이제 크롬캐스트와 연결할 구글 계정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구글 홈 화면에서 Uplus TV의 실시간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Uplus TV 앱 아이콘을 반드시 선택한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크롬캐스트 설치가 완료되면 구글 홈 화면에서 Uplus TV 앱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Uplus TV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넘버 란에 크롬캐스트 포장 상자에 붙은 시리얼 넘버 1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Uplus TV 가입 명의자 본인의 핸드폰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모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크롬캐스트로 Uplus TV의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